LG 트윈스 천두 타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오리 2개의 홈런 8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9푼 펠리 12개의 홈런 23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 땅거 3루 수호 지금 같은 체인점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점의 정석이죠.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오리 4개의 홈런 23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기 4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자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한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은 그대로 깰 또는 타구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5중간점 5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타자 연속한타 에디 트윈스가 선치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에디 트윈스가 4타자 연속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타 1위 5개의 홈런 3유간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지금 4타자 연속한타입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2대0 추가 100점 찬스에 에디 트윈스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퀸 3리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스트라이 2 3구째 주인 3지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2회 초 엘디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신빈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1위 1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3리 4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부는 헛스윙입니다. 제가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변화구 트라이 2 3구 맞겠습니다. 소영 3진아! 8 3진으로 아웃카우트 잡아냅니다. 하순 한 파퀴 들어왔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2구 보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낙수수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3회 초 엘디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좌중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력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합니다. 안타합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오지환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택업. 4루타가 붙어있습니다. 3루타가 붙어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부경 선수입니다. 왼쪽 공 밀어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투하우스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문성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선진이었습니다. 투구입니다. 1루스 전면 직접 베이스 터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호동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3루 북쪽으로 가는데요 2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낮은 공 때렸는데요 2루수 1루 송둘 3아웃됐습니다 타임으로 3대5프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2대2 독점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승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입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가운을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줘야 합니다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3타자 연성 안타 이렇게 되면 노아웃 많이 그래요 알루 찬스에서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범으로 들어옵니다 공점 주자가 바로 EBS 직전에 있습니다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2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택업에서 홈까지 홈으로 옵니다 LG 트윈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4대4 동점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투수 옆에 스킬을 기랍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윗스 말로 위기를 맞는 NC입니다 투아웃의 말로 상황입니다 초부 갑니다 오른쪽 닿는데 우익수, 박건우가 이동합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달로는 달리, 스턴은 4대4 동점 2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2부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몸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컷 수도 좋고 몸나지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안타합니다 1, 2번에 좌타자를 매체했는데 결국 흥농이 출력을 합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투수가 잡아서 아웃, 2루 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려서 미닝을 종료합니다 호구에서 손두리에 미워지는 동작이 정말 닦으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어는 4대4 동점 2패발로 갑니다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서즈입니다 오늘 3타도 3안타입니다 다다쳤습니다 2루 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예주 트윈스입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2루 홈런 2루 홈런 오지환 지지 4-5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선수는 6대4 5개는 문부경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1호에서 아웃됩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떴어요 초구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9인 3지 아 좋은데요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1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2구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9안타 높게 떴습니다 센터쪽에 안타입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네요 타석의 1번 타자 홍창지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좌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익수 담장 근처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코어는 7대4 LG가 앞쪽으로 있습니다 최대 말로 갑니다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다음 타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중 엔트 엔트 타석에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 터쳐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타자 주자 1호까지! 주자는 2호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LG 트윙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 쏘아올! 전이동이 잡았습니다. 투아올!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윙스! 투아올! 주자는 2호입니다. 초구! 좌측에! 좌익 쏘아올! 안타입니다!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호타가 있었습니다. 우중간 날아갑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호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0대4! 2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이루스! 예루의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0대4!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선을 말로 갑니다. 2회 초 LG 트윙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 초구입니다. 초구는 퍼스윙!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소윤! 삼진아웃! 첫 8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다석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4안타 초구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오스틴 서주입니다. 오늘 5타수 5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우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 타입니다. 지금은 실수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1타점 점심 1호타! 점수는 11대 6! 추가 득점 찬스의 에디 트위스. 다석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뒷꿈을 받습니다. 좌중간 날아갑니다. 유격 스킬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골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두 달은 3로 1로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상류관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3타자 연속 한타!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2대 6! LG 트위스가 4타자 연속 한태를 만들 수 있을지. 초구! 골 빠졌습니다. 그 사이 1호 주자는 3도로! 2아웃! 주자는 2, 3로입니다. 유격 스킬! 유격! 1로! 3아웃! 스포는 12대 6! LG가 우정입니다. 9회말로 갑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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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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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